5대5나 6대6 같은 플레이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데 재미있는 경험을 주고 있는데 힙합올라인3에서도 사실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부분입니다. 조금씩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했고요. 힙합올라인3 3대3 롤플레이 모드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서로 협동하면서 승리를 하는 모드입니다. 첫 번째는 주장의 스쿼드가 아닌 네 선수들로 내가 조정할 선수를 구성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를 모두 나눠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진 선수들을 모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터페이셜을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서로 사인할 수 있는 채팅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. 대기실에서 선수 선택이라든지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용의함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코드 수정을 해서 리피터링을 진행을 하였고요. 선수로서의 피드백,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관중으로서의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같이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비였던 것 같아서 기획 의도대로 된 것 같아서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. 호흡이 맞았을 때 시열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기거나 적을 때 함께 기뻐하고 세리번을 같이 하고 과정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. 힙합 온라인 3, 3대3 플레이, 파이팅!